자, 다음이요. 9200님. 바디 프로필 찍고 싶어서 엄청 운동하고 관리해서 최근에 찍었습니다. 어우, 잘하셨네요. 찍고 너무 뿌듯해서 SNS에 올렸는데요. 팔로우 되어 있던 친구도 엄청 떨어져 나가고 여사친, 여후배 몇 명은 절 차단했어요. 그 정도로 정떨어진 건가요? 바디 프로필 SNS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요, 그 층이. 그래요. 촌농좌라고 하신 분이 있고 몸만 올렸어야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얼굴을 같이 올리니까 차단당하지 꼴좋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. 계정신고 안 들어온 게 다행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넌 그냥 각 잡힌 오징어야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바디 프로필이 아니라 너는 바디 푸어필이야라고 하신 분이 있고 몸 푸어. 몸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마른 오징어 굽지 마라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. 페이스 프로필을 참았어야 돼요. 그리고 보통 바디 프로필을 찍는 분들이 과한 자신감 때문에 삼각 팬티만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거 정말 남자들도 팔로우 다 취소해요. 불건전 개정됐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불건전 개정됐다라고 하신 분이 있죠. 불건전 개정됐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. ส